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관절 통증, 숙취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환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업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선환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남 월요일 순서와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은밀한 거래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에 있는 한 사립대에서 교수와 제자들이 서로 공모를 해서 다른 교수를 음해, 학사 업무 방해, 영리 업무 및 겸지위반, 그리고 부정 청탁 및 금지법 위반, 학교 대외비 관리 위반 등의 비유행위를 저지른 게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신문고에 해당 교수와 제자를 좀 처벌해달라 이런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 지역의 대학과 관련된 비유행위들이 많이 적갈되고 있네요.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기 말고 또 있는데요. 제가 다음번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자체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 측에 따르면 한 교수가 동료 교수 3명을 음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자들을 취업한 것처럼 허위 취업 서류를 발급해 줬다고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또 학생들은 허위로 학점을 취득해 졸업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학생들은 다른 교수 3명에 대해서 학위가 가짜다, 수업이 부실했다, 대리 강의를 했다 이런 식의 음해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다른 학생들이 대자보나 교내 신문을 통해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반발은 학생들을 오히려 형사고발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다 보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한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참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래서 결국 학교 측에서 진당조사에 났었다고 하고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이 교수와 학생들이 잘못된 유착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지 한참이 지나도록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이나 학생들의 졸업, 학점, 취소 이런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진정을 들어간 거고요. 진정서 내용을 보면 성적 조작 비위는 이 대학의 규정에 따르면 파면, 징계 감경이 금지된 아주 중점 정화 대상 비위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함께 공모해서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을 인정해 줌은 물론이거니야 심지어는 대학원 입학까지도 승인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신속히 진당조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학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요. 사실관계는 확인했지만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해당 교수에 대해서 직위해제라는 등 나름의 조치는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는 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대로 중요하겠지만 학교 측 자체의 징계 조치는 또 별개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학교는 또 현재 총장 비서 특별체험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의 진정이 하나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학교 정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 곳인데요.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때 이제 학교 실명과 함께 제가 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수의 품격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아나운서께서 또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끝난 뒤에 여기저기서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이 최근 4.15 국회의원 선거실태 조사단 이런 걸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총선 불복 아니냐. 네. 맞습니다. 여당의 비판도 있고요. 네. 이게 왜 졌을까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대로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좀 찾아서 고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 벌어졌던 관권선거나 아니면 금권선거 의혹을 좀 취합해서 해당 지역의 단체장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물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고발 조치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본인들이 왜 패했는지 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사단은요. 이번에 출마를 했던 법조인 출신의 이형기 후보 양홍기 후보 장동혁 후보 그리고 이제 김소연 후보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이런 인상을 주기에 좀 충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선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속 황운하 당선인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출마했던 동구와 중구 그리고 대덕구 선거구를 중심으로 재검표를 대비해서 법원의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전에서 워낙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서 그랬을까요? 네. 아무래도 떨어진 입장에서는 좀 아깝다. 이게 좀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법조인 출신들이 모여서 경쟁했던 당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운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논란이 불거지긴 했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이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 글쎄요. 어떻게 볼까요? 이 부분을. 네. 이게 참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마냥 좋은 눈으로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안에서도요.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를 두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개파 정치 때문에 졌다. 불공정한 언론 보도들 때문에 졌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졌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옹호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점점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정부가 나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어떤 가치를 지켜내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당명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품격 있는 보수 정치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간 대선함 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죠.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맞춤 처방이 필요할 때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모르고 지나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1981년 국가에서 처음 지정된 이 장애인의 날에는 매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 세 분께 대전 장애인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인 하면 좀 놀림의 대상이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놀림과 차별의 대상 뭐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식도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전국 안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생각보다 좀 더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각 학교의 오프라인 계약도 늦어질 전망이죠. 이런 가운데 장애인 복지관이나 특수학교 같은 곳들도 계속 문을 닫게 되면서 오갈 곳 없는 발달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그 발달장애 학생들은요.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몸을 때리는 이른바 공격적인 상동행동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좀 야외에 나가서 어느 정도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하다 보니까 더 이런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들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발달장애인들도 특성상 이들은 루틴 그러니까 평소 해오던 생활 패턴대로 지내야지 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게 다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대전지부장은요. 아이들이 평소처럼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수면 시간도 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만들어진 생활습관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87%가 코로나 고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도전적인 그런 행동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가중으로 이어져서 자녀와 부모 모두의 건강에도 지금 현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생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외부 생활이 치료받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료 시기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국주 교수가 한 말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 아들의 경우는 3살에서 4살 때 진단을 받고 초기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삶이 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 중 상당수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서 예후가 좀 나빠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정부나 지자체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은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번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당국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 보내주고 가정에서 숙제해라 이런 식의 대처는 분명 좀 합당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 처방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 반에 5명 정도로 이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학급당 인원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에서도 좀 철저한 방역과 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서라도 가정학습과 학교 등교가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10년의 기다림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기다림입니까? 지난 10년간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어서 좀 공전을 거듭했던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 기업이 없어서 세 차례나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요. 균특법 개정 이후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시작한 4차 공모에 많은 기업들이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55개 정도라고 하니까요. 55개요? 네. 상당히 많죠. 그전에는 한 개의 기업도 관심을 가진 기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왜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도 한 가지 이유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조건도 좀 상당히 변화가 있어 가지고 기업들의 그런 참여 의사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전역 세권 개발 사업은요. 대전역 인근의 복합 2구역 상업 부지를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곳에 이제 컨벤션센터나 호텔, 사무실 같은 그런 복합시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나 지하철,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환승센터 이런 것들을 짓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와 코레일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이제 사업자 공모 전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그 사업 참여 의향서를 좀 접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감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대기업, 건설사, 금융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5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공모 조건도 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거시설 비율을 기존에는 25% 미만이었는데 이걸 50%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700% 이하에서 1100%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은 최대 50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수익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또 임대만 가능하게 했었던 거를요. 이거를 좀 변경해 가지고 상업복합부지의 70% 범위 내에서는 임대나 매각을 혼용할 수 있도록 또 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업 부지가 줄어든 대신에 이곳의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 비율도 높아졌고 또 상가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성을 낼 여지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토균형발전법 개정이 대전시의 혁신도시의 지정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역세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추하겠다 이런 대전시의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역세권 개발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또 일부분 또 자칫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열되면 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또 기존 상권과의 충돌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물이 우선인 사업입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대전시와 코레일은 사업자를 위한 수익 구조 개선 이런 것들 말고도 기업이 부당하는 상생기금 그리고 지역 의무 채용 같은 공공성 강화 기준도 이번에 함께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지역 상권과의 충돌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대전뿐 아니라 전국 교통의 상징이기도 한 이 대전역 인근은 그동안은 도시 공동화로 침체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도 공감하실 텐데요. 하지만 대전역 인근은 철도 관사촌을 비롯한 우리 근현대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십 년을 함께해야 되니까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조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코레일이 보다 많은 지혜를 모아서 멋진 대전역 세권 개발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패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앤드일새남 수요일 순서와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제정신입니까? 로 정해봤습니다. 누구한테 아는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 제정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두 남성 때문에 한 여성이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30대 중반의 한 남성은요.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앱에 자신이 이제 35살 여성이다 이렇게 가짜 프로필을 만들고 대화방 하나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성인 척하면서 성폭행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 이런 글을 올려놨었다고 합니다. 이런 채팅앱이 있습니까? 채팅앱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요. 근거리에 있는 이성을 찾아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를 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게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래가지고요. 20대 후반 남성이 이 글에 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인 척했던 이 남성이 관심을 보인 다른 남성에게 가짜 원룸 주소를 하나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룸에는 실제로 한 여성이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20대 남성은 그 원룸으로 찾아가 그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직접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글쎄요. 이 채팅 앱에 가짜 정보를 올린 남성도 그렇고 또 이걸 또 실제로 시행을 이행을 한 또 다른 남성도 그렇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은 어떤 이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한 관계라든지 전혀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 가해 남성 두 명도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요. 피해 여성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남성이 어처구니 없는 장난 하나가 이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뭐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범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정신나간 두 남성들 때문에 억울하게 한 여성만 피해를 당한 일이 벌어진 셈인데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을 체포해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채팅 앱에 거짓 정보를 올린 그 남성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주거침입 그리고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점은 이 두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서로 상대방 때문에 그랬다. 이런 상대방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채팅 앱에 가짜 정보를 올린 남성은요. 장난 삼아 상대방을 골탕 먹일 의도였지 실제로 이 남성이 성폭행할지는 몰랐다라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자신은 성폭행 상황극을 원한다는 말에 속았을 뿐 성폭행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들어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입니다. 네. 결국 애꿎은 여성 한 분만이 악몽 같은 피해를 당한 셈인데요.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이런 종류의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좀 준엄한 법의 심판을 좀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엄벌에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모르모트라고 전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모르모트라는 기니피그라고 불리는 이른바 실험용 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모르모트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나라의 자기부상열차 산업 운명이 좀 달라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장을 지낸 임용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자전적 에세이인 디테일 경쟁 시대 한국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연이라는 책 한 권을 출간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임 교수는 과거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비화 하나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비화입니까? 네. 지난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마이애미 비치 일대 30km 구간에 차세대 도시형 교통수단을 건설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한국기계연구원장이었던 임 교수가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했던 자기부상열차를 도시형 교통수단으로 채택할 것을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시장에게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히메네스 시장은 한국의 자기부상열차가 우수하다는 건 알겠으나 자신들이 모르모트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모트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이거는 자기들이 실업용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인가요? 네. 바로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관련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대전시는 1996년에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 2호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정부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도 통과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공약한 권선택 후보가 대전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자기부상열차 도입이 끝내 무산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미데이드 카운티의 히미넷 시장은 자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제품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수준으로 모르모트 발언을 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글쎄요. 일리는 있습니다. 네. 한결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임 교수는요. 우리나라의 자기부상열차가 97%가 넘는 국산화 비율을 갖췄고 또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 행정과 과학기술이 좀 엇박자가 나면서 일이 좀 무산된 것 같아 상당히 아쉽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그 책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지만 행정력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임 교수는요. 당시 마이미 당국이 대전시가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바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계원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중대한 기피사의 중 하나였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유는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2016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상용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미국 플로이더주 마이미 비치에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대전을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전이 정말 첨단 과학도시라고 체감할 수 있는 게 딱히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무슨 무슨 클러스터 단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가 과학기술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이제 대덕과학특구에서 나온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연장인 이른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다섯시엔 대세나 목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비타민 셔틀로 정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흔히 이제 어떤 아이들이 이제 누군가를 괴롭힐 때 빵 셔틀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분권 뭐 이런 걸 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의 내부 직원 중 최소 5명 이상이 안전감사실 책임자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공사 측은 갑질 의혹 당사자인 책임자를 직위해제시켜놓고 현재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갑질이 있었다고 합니까? 네.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이 책임자는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모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일도 잦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은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출력해서 팀원들에게 나눠져라 이런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음료를 사오라는 등의 그런 개인적 심부름도 시킨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공금으로 야식비를 지출한 식당을 자신의 지인이 운영한 업소로 바꾸도록 이렇게 요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못 이겨서 퇴사한 직원도 있다고 하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그런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임자가 안전감사실 소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 사건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전감사실이라는 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책임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하니까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퇴사에 떠난 직원은 공적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일에 더 이상 관여되고 싶지 않다.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환멸감을 느껴서 퇴사를 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시철동사 노조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글이 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갑질을 감시하고 적발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가 오히려 갑질의 가해자가 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 책임자 또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네.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이 책임자는요.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본인도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업무 특성상 좀 깐깐하게 일을 챙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일을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업무 지시하고 갑질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비타민 음료 사오는 게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추가 피해 사례를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 될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런 부당한 괴롭힘 문화가 좀 사라질 수 있도록 대전 도시철도공사에서 보다 좀 철저한 조사 그리고 또 합당한 처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두 번째 키워드 차라리 잘 된 일로 정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아나운스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죠. 아시안게임 유치 관련 얘기인데요. 이게 결국은 무산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청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탈락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원래 기본계획서를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체육계에서 일을 받아 가지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체부에서는 이게 좀 막대한 국고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기재부등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부지원 보증서를 만들어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유치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권 지자체들은 이 기본계획서를 불과 열흘 전인 4월 13일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이를 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유치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그 시기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 유치선언을 했었으니까요. 14개월 동안 이게 제대로 좀 신청 준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종류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 정부 심사기한이 90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청권 지자체들은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계획을 단 열흘 안에 정부에다 승인해달라고 한 셈이니까 애초에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졸속행정의 결과다 뭐 이런 비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시아올림픽 평의에서 이 대회 유치신청 기한을 갑자기 앞당겨서 발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요. 정말 이 대회를 유치하고 싶었다면 평소 아시아올림픽 평의의 동향을 좀 제대로 살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도 변명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획서 내용을 보면 트랙조차도 없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열고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경기장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제출 마감기한인 어제 오후까지도 보완 요구를 계속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젖었지 않았다면 혈세 먹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말로 웃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마터면 피 같은 세금만 낭비할 뻔했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안고 시작한 이 아시안게임 유치 계획.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남북권의 종합경기장을 만드는 대신에 현재의 한밭 종합경기장을 없애고 그곳에 야구장을 새롭게 짓겠다고 한 그런 대전시의 계획에도 분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뭔가 큰 사업을 계획할 때는 말로만 큰 소리치면서 치적 만들 생각만 하지 말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가면서 보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이의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 정치 토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의뢰 이상민 의원을 좀 만나겠습니다. 현재 정치 이슈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대전 라디오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kbs 대전 라디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이의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어서오세요 정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누구의 염원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 이 시간에 충청권 자치단체 4곳에서 추진했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드렸었는데요. 대전 지를 뱉은 4곳의 단체장들이 어제 오후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치신청서를 제때 접수하지 못했던 이유를 자신들보다는 다른 쪽 탐만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우선 시작 부분을 보면요. 560만 충청인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국제대회를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정말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었을까요 네. 글쎄요.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께서도 충청인이시니까 혹시 염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저는 염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들 4명의 단체장들은 작년 2월에 공동유치에 합의한 후 문체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간곡히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서 유치신청 기한을 통상인 8년 전보다 2년을 앞당긴 2020년 4월 22일까지로 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겨졌었습니다. 네. 글쎄요. 이 마감 시한을 통상보다 좀 일찍 통보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걸 전혀 예측을 못했을까요 좀 이 해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는 2030년 대회 직전 대회인 2026년 일본 아이치연과 나고야 대회를요. 이번처럼 8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개최제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조금 해야 됩니다. 영어 원문이 있으니까요. at least 8 years in the advance of the year in which the OCA games are to be held. 그러니까 이제 딱 8년 전이라고 규정 지은 게 아니라 개최되기 최소한 8년 전에는 미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 4개의 자치단체의 이런 해명은 좀 궁색해 보이는 구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감 시한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군요. 행정의 무능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는 기한안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더욱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을 보면 시간이 충분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충청권 4개 자치단체들은 최선의 준비를 다해 문체부에 서류를 제출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문체부 측에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가 이걸 좀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보완 요구만 해와서 결국 마감 시간을 넘기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충청인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꺾였다. 유치실패가 문체부의 충청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부족 때문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정서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충청권을 홀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장문 어디를 봐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아니면 2034년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부와 협의하기 전에 시민들과 먼저 협의를 통해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게 순서상으로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국제대회 경기장 규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충청권 4개의 자치단체들을 잊지도 않는 그 지역감정 운운하면서 남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이시종 충청북도도지사님 그리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좀 냉정하게 지난 과정 좀 되돌아보시고 또 지역민들과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키워도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제부터 시작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얼마 전 아직도 대전현충원에 전두환 씨 친필 현판이 걸려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네. 국가보훈처가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이 현판이 철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두환 씨에 대한 과오는 굳이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의 현판이 아직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있다는 게 이것은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상징인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좀 이런 인물의 흔적이 그곳에 있다는 게 아직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최근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씨가 친필로 작성한 현충원 현판 그리고 현충답 헌시비를 다가오는 5.18 40주년 기념식 이전에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비공식 결정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보훈처는 어린이날 연휴 직후인 5월 6일에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전 현충원에는 아직도 좀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전두환 씨와 함께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던 유학성, 안현태, 소준열, 김윤호 같은 인물들하고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주범인 박원빈, 김동하, 최주종 같은 인물들이 이 신성한 현충원의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친일 인사들,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던 인물들도 상당수 이곳에 묻혀 있는데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들여온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가이직가 향나무 477그루도 현재 대전 현충원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국립대전 현충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말 그대로의 신성한 성지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지 높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